4명의 사상자를 낸 광두시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 함께 오늘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현장에서 수집한 무너진 주택 잔해 등 증거물을 바탕으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두시가 시의회와 시교육청 지역 내 17개 대학 과 함께 지역 대학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광두시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해 지역 대학의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의학계열인 지역인재 전용보험위에 전북을 포함하자 광두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광두시 교육청 진학 담당 장학관과 광두지역 고등학교 교장 대표 등 5명은 전남대를 항의 방문해 전북대가 의학계열의 지역인재 전용 범위를 전북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대도 전북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전북대가 지역인재 전용 범위를 광주와 전남으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전남대의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용 범위를 광주와 전남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이 코로나19에 따른 공항 전면 중단 5개월 만에 제주행 운항을 제기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9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 제주로 출발해 일요일과 목요일 무한으로 들어오는 제주항공 부정기 항공편 운항이 제기되고 이용 상황에 따라 전기선 전환과 증편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